18학년도 수능 6번입니다. 다음 풍선으로 만든 전자쌍 모형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알아보는 탐구활동이다. 풍선 모형도 역시 기본 강의에서 본 적이 있는 건데 탐구 목적, 풍선으로 만든 전자쌍 모형에서 풍선 배열 모습을 통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각각 2개인 문자와 3개인 문자의 구조를 예측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같은 크기의 풍선 2개와 3개를 각각 매듭길이 묶었더니 풍선이 그림과 같이 직선형과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이 되었다. 풍선 모형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풍선 모형에는 중심 원자는 없습니다. 풍선은 무조건 뭐야? 주변 원자만 나타내게 돼 있어. 그렇죠? 풍선은 일단은 주변 원자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심 원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풍선은 2개지만은 3원자 문자고 얘는 풍선은 3개지만은 4원자 문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중심 원자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뭐 여기가 블랭크,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블랭크네. 뭐 결론이 문제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냥 바로 보기로 갑시다. 자, 기억.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한번 넣어볼까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와 전자쌍은 풍선의 배열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맞죠? 전자쌍 단발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기억, 오른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BCL3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뭐 넣어볼까요? 자, BCL2의 분자구조는 직선형이고 니은의 분자구조, 즉 BCL3의 분자구조는 평면 삼각형. 맞네요. 그렇지? BCL3 평면 삼각형이니까. 오른 지문 되겠고. 그 다음 디귤. CLH4의 분자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매듭길이 묶어야 하는 거는 몇 개다? 네 개다로 가주셔야 돼. 왜? 풍선은 중심 원자는 없는 거야. 그렇지? 주변 원자만 나타내는 거니까 탄소인 중심 원자는 없는 거고. 그렇지? 수소만 이런 식으로 풍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개 필요하다.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